한 주간의 중요한 경제 지표와 이벤트를 짚어드립니다. 이번 주 글로벌 경제 지표 안녕하십니까 이시라입니다. 이번 주도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 이번 주 글로벌 경제 지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번 주 좀 경제를 이끌어간 주요 변수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뭐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주도주의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번 주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수는 오히려 약간의 기간 조정 형태?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 기간 조정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수가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6월 한 17일 정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돌려봤을 때 한 5달 기준으로 지수는 지금 거의 보합권이거든요. 마이너스 소폭 마이너스거나 보합권인데 미국 시장에서 또 이보다 많이 오른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비슷한 업종을 한번 꾸려보기 위해서 삼성 SDI 알버말 이런 종목군들이 한때 막 50%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대비 수익률 갭은 50%가 넘었던 거죠. 이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군들이 일단 속도를 좀 줄이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였다. 이들 종목이 조정의 시작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분명히 주도주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지수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우리 시장에서 또 코스닥 중심으로 그리고 엔터주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에너지가 일단 분산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입니다. 대신 기존의 주도주는 꺾이지 않고 계속 좀 버티는 양상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가격 조정 받았지만 옆으로 좀 버티는 양상 보이고 그 밑에서 순환매가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제 주도주로 가는 그런 양상으로 갔을 때 이 시장이 이제 추세적으로 오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아니면 주도주가 이제 꺾이면서 나머지 밑에 순환매 한 바퀴 돌고 야 한 바퀴 다 돌았다. 라고 생각해서 또 지수의 상승 흐름이 끝날 수도 있죠. 또 다른 외부 변수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시장의 그 전개 과정은 뭐 예상했던 대로 주도주가 한번 쭉 끌고 가고 지수 레벨 올라간 다음에 주도주가 쉬면서 밑에서 이제 종목군들 치고 올라오는 그런 순환이 돌고 있다라는 게 이번 주의 최대 핵심 포인트다. 그렇다면 결국 다음 주 12월 넘어갔을 때 12월 FMC 전까지 이런 양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종목군들의 다른 모멘텀에 의해서 조금씩 바뀔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를 이끌었던 게 주요주의 양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또 주요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22일 IT 대표주 휴렛 패커드와 가전제품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23일엔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10월 신규 주택 매매, 11월 합성 PMI 예비치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24일엔 추수감사절로 미국 증시는 휴장을 하고요. 추수감사절 연휴 이틀째인 25일엔 미국 증시는 조기 폐장하며 대규모 할인 행사 이벤트인 블랙프라이데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 일본, 중국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21일 중국에서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0월 대출 의대금리 발표가 있고 독일 10월 PPI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3일 일본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하며 23일엔 유로존 독일 11월 합성 PMI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4일 EU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 긴급회의가 개최되고 독일 11월 IFO 기업환경지수, 25일 독일 3분기 GDP, 일본 10월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일정입니다. 21일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이 발표할 예정이고요. 22일 11월 소비자동향조사, 23일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와 경기심리지수,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펨트론 신규상장, 10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일정 브리핑 해봤는데 이 일정 중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건 무엇인가요? 네, 일단 우리가 달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아예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저 이쪽에 중국의 LPR 결정, 그 다음에 금통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중국은 지난주에 발표될 10월달 실물지표를 보니까 처참하거든요. 소비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인프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진 산업생산도 둔화됐고,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쪽도 엄청나게 마이너스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은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진핑 3기는 시작됐고, 그런데 경기가 계속 하강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서 중국은 3개 연임의 성공, 그 다음에 미국은 선거에서 선전,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정상회담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텐션 강화는 없었다는 거죠.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만으로 일단 양식장에서 약간 종목군들의 반등이 있었는데 그러면 미국은 미국 갈 길 알아서 가는 거고 그때를 기점으로 달러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럼 과연 중국이 부양체계의 드라이브를 거느냐, 어떤 식으로 거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정부가 그립 잡고 끌고 가는 그런 형태는 이미 인프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민간 부분에서 알아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텐데 이건 뭐 두 가지죠. 기업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 같은 거, 그 다음에 활동량 같은 거 풀어줘야 되겠죠. 소비 마찬가지. 사람들 움직이게 만들고 외국으로 나가게도 만들고 외국 사람들 들어오게 만들어야 결국 이런 게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니까 물론 이것을 단숨에 딱 끊어서 당장 닫은다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뭔가 풀어줄 그런 개연성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관련 종목군들도 약간의 반응이 미리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작점이 중국의 LPR 최근 들어서 계속 동결하고 있는 양상인데 추가적으로 뭔가 내려주면서 금융 쪽에서라도 조건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당국의 의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통위는 당연히 정책의 강도를 낮추느냐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자이언트 스텝 면숭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대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니까 12월 달에 자이언트 못 간다는 걸 우리가 지금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자이언트를 안 가면 우리가 과연 빅스텝을 갈 필요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느니 이번에는 고지했던 것이니까 이번까지는 빅스텝을 가고 50BP를 가고 다음부터는 속도 조절하겠다고 나올지 아니면 이번부터 상황이 또 바뀌었으니 25BP로 낮춘다고 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 금리 결정, 중국은 정책 강화 부분, 우리는 정책의 둔화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가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주목해 말 만한 투자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일단 시장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일단 총 빅세븐 그래서 2차전지, 반도체 이런 종목권들이 한번 쭉 지수를 끌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이 돈 게 코스닥 시장의 대형주들 쪽으로도 한번 순환이 지금 돌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흐름을 한번 쭉 보시면 제약바이오 쪽도 한번 돌았고요. 그 다음에 IT 부품 쪽도 한번 돌았고 반도체 설비 뭐 이런 쪽도 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컨텐츠, 게임이라든지 음원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지금 한번 시세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그 동안 시장 대비 못 올랐던 업종 쪽에 종목권들이 일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미디어 엔터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구라든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증권 이런 것들이 시장 올라가는 구간에서 또 굉장히 약했던 종목권들이란 말이죠. 그럼 그런 종목권들 중에서 주가가 지수보다 많이 내린 그 다음에 기관들이 많이 판 그런 종목권들을 하나 중권에서 이제 솔팅을 해놨단 말이죠. 그럼 이 종목들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유형의 종목권들로 순환매가 돌지 안 돌지를 체크해보시는 게 핵심 포인트죠. 여기서 수급의 주체는 누굴까? 외국인이 아닌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기관의 빈집이라고 이걸 우리가 표현하는데 기관의 빈집을 다시 채울지 그러니까 기관이 빈집이라는 건 기관이 지분파라서 기관 지분이 없다는 얘기니까 기관들 이런 종목권들의 재매수에 나서게 될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건설주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마트라든지 뭐 넷마블 이런 종목권들이 있는데 오늘 뭐 넷마블, YG엔터 이런 종목권들 반응이 있으니까 나머지 종목권들로도 반응이 이어지는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 분야로 주목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주의해야 될 변수도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과연 언제쯤 드라이브를 걸어주느냐가 결국 우리 시장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 드라이브를 걸어주면 종목권들의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IT 종목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정말 좋아서 움직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이크론에서 감산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설비 축소, 그다음에 생산 축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업종이 좀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라 좀 기다려보면 터널원도가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주가는 비교적 싸서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정책의 드라이브를 건다? 그러면 중국 정책 드라이브에 연동돼서 움직일 종목권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동안 안 좋았지만 그래도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움직였던 종목들보다 좀 더 명확하게 눈에 드러나는 중국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권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LPR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전체 동향을 보시면 중국의 수출입이 모두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전 세계 공급망에 압력을 크게 넣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돌려면 중국의 지금 여러 가지 규제들 특히 이제 움직임을 막는 그런 규제들 제로 코로나와 관련된 규제들 풀어야 되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자금 관련된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담들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텐션을 올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까지 풀어지면서 중국 쪽으로도 좀 외국인 자금도 들어가고 중국 정신이랑 홍중실도 좀 반등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위 중국 관련주로 많이 꼽았던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종목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 그동안 지수를 밀고 올라왔던 2차전지나 반도체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런 종목군들만 올라서 문제였는데 일단 수납매가 한번 돌고 있죠. 그러면 수납매의 종목군들이 좀 더 넓어지기 위해서 아니면 종목군들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중국 쪽의 공급압력 변수가 바뀌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주 월요일에 발표될 LPR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코멘트들 중국 당국의 의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아마도 11월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일정 브리핑부터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드렸는데요. 모멘텀 둔화 조정 장세에서 수급 주도권은 누가 잡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낙폭 과대주를 주목하며 수급 유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투자 전략 잘 짜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알찬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글로벌 경제지표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